안녕하세요. 러셀 부천에서 고3 인터스쿨부터 공부하여 중앙대학교 약학부 수시 CAU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정범준입니다. 중앙대학교 CAU 융합형 인재 전형은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 가장 큰 이유는 내신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CAU 융합형 인재 전형은 전공 적합성의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 전형과 다르게 학업 역량을 중점적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이 전형의 인재상이 학교 생활에서 학업과 교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균형적으로 성장한 학생인 만큼 학교 생활에 열심히 참여했다면 지원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잠을 무리하게 줄이지 않고 학교 쉬는 시간에 쪽잠을 잤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자관의 장점은 체조입니다. 따로 시간을 낼 필요 없이 규칙적으로 몸을 풀 수 있다는 점은 러셀만의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졸릴 때 체조를 하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나면서 공부에 집중이 더 잘 되었습니다. 또한 심야 자습 제도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자유롭게 남아서 공부하여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자습 완료 시 상점을 부여하며 심야 자습에 참여할 동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시 원서를 접수할 때 담임선생님께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학교에 어떤 전형으로 6장의 원서를 접수할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1대1로 긴 시간 동안 상담을 진행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것이 좋았습니다. 러스의 단과는 풍부한 수업 자료를 제공하여 문제풀이 실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선생님은 국어의 김연호 선생님입니다. 언어와 매체를 암기만으로 풀어나가면 안 된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면서 시험장에서 가져야 하는 풀이 자세를 상세히 알려주셨기에 저의 국어 실력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대입을 위한 과정은 언제나 불안함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면 공부에만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두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안함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